피곤하고 지칠 때 주신 선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 성성년 찌글찌글 석쇠에 구운 돼지 빗다리 솔솔 뿌린 통춤 매콤 잡찰 소세지 버터 두텁게 마른 호밀바게티 상상뿐이지만 그래도 참 맛있네 어차피 상상이라면 그 정도죠 허브향이 감도는 연어구이에 깔끔한 브랜디 한잔 곁들여 보게 발가락 끝까지 퍼지는 온기 상상뿐이지만 그래도 참 괜찮네 머릿속 상상뿐이지만 기분은 좋지 포근한 그 난로가에서 호흡 불며 마신 코코아 한잔 정말 으슬으슬 추워서 마음까지 시릴 때 필요한 건 산상영화 아르보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무슨 코코아야 코코아는 그러면 뭐가 제일 맛있는데요 고기? 훈제 향이 기막힌 슈바이삭새 좋지 이방 가득 채우는 마올타세 마올타세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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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서는 애플와인에 프레첼 한 조각 상상뿐이지만 그래도 참 맛있네 아 맛있겠다 포근한 그 난로가에서 호흡 불며 마신 코코아 한잔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하나 없을 때 필요한 건 산상영 야 아르보 그러면 내가 여지껏 만들어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뭐야 코코아 아르보 세상은 넓고 먹을 거 아주 많단다 그러면 그래도 코코아 또 진짜 나쁜 놈다 피곤하고 지치고 피운 하나 없을 때 배고프고 졸린데 아무 쉴 곳 없을 때 그저 떠올려보는 상상이지만 내 맘은 달래는 데는 이만한 게 없어 느슬누슬 추워서 망가지실 때 목마르고 허기 전 힘이 하나 없을 때 내 맘 가득 채우는 상상 속에서 천국을 맘보네 구하면 구하면 얻으리 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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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하고 지칠 때 기운 없을 때 배고프고 졸린데 쉴 곳 없을 때 내 마음을 위로하는 상상 속의 선물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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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an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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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